안녕하세요. 하우투골프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셨을 때 어떻게 1시간, 1시간 반 동안 정말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연습장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시간에 표를 끊고 와서 연습을 할 때 딱 시작하는 게 벌써 다르더라고요. 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짧은 채부터 서서히 긴 클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52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언 치고 오드 치고 드라이버 치고 이렇게 긴 클럽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 아마추어선들이 아마 오셔서 조금 몸 푸시고 어플 치부 한 10개 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묶게 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가지고 거의 한 40분 이상은 드라이버만 치시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드라이버 스윙만 하다 보면 또 다른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나는 같은 스윙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아이언과 드라이버에 컨택되는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드라이버만 치시는 것보다는 아이언도 치고 여러 가지 클럽을 다 여러분이 골고루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연습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지금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고치려고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한... 여러분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시간으로 일단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든 클럽을 그냥 한 2알씩, 2, 3알씩 또는 5알씩 한 번씩 툭툭 쳐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52도로 한번 먼저 쳐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52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2도로 먼저 여기 탁 맞추는 거 이거 한 3, 4알 탁 치고 자, 그 다음에는 스윙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한... 아, 이렇게 치면 한 20m가 가겠구나. 자, 또 탁 쳐요. 이때 뭐 뒷땅이 맞던, 타핑이 맞던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몸을 푼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스윙 크기 해서 이번에는 캐리로 한 20m 정도 떨어뜨려야겠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스윙을 조금 크게 해서 캐리로 36m 정도 떨어뜨려야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해서 40m 정도로 스윙을 조금 더 크게 해서 40m 정도에 떨어뜨려야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스윙 크기를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개씩만 공을 쳤지만 평상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개 정도? 뭐 쳐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툭툭 쳐봐요. 자, 이렇게 52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더 높은 클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연이 양이 많잖아요. 클럽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홀수, 그 다음에 내일은 짝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홀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9번 아연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공을 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 맞고 안 맞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툭툭 쳐보세요. 이때 리듬 템포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오늘 느낌 나쁘지 않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쳐보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클럽 올려서 드라이브까지 다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20분 정도 내가 가볍게 몸을 풀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툭툭 치다 보면 뭐 공에 구질이 조금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슬라이스가 난다, 쿡이 난다, 딥당이 난다, 타피 난다.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교정을 하면서 나가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대부분 이제 어떤 유튜브나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으셨을 때 유튜브를 보고 내가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으실 때 모양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엎어 맞아서 손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진짜로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내서 아웃으로 던져서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제가 워낙에 이렇게 쳐져 들어오는 버릇이 있어서 이거를 너무 신경을 썼더니 요즘 자꾸 이렇게 엎어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의 문제점은 이 하체가 너무 바로 제 자리에서 바로 도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냐면 아, 얘가 조금 밀어줘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진짜로 뭔가 좀 오버해서 이렇게 미는 동작이 내가 실제로 몸에 느껴지고 보여지는 화면에도 뭔가 과하게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가 사실 이게 수행을 고치다거나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 내가 이게 지금 나한테 잘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수행을 고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원래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이 동작을 연습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지와 그 느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좀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몸을 풀 때 몸을 풀다 보면 분명히 툭툭 쳤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안 맞는 클럽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9, 7, 5번을 쳤는데 오늘 유난히 좀 7번 아이언 안 맞네. 그럼 7번 아이언 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아이언이 괜찮았으면 그 다음에 유틸리티 아니면 5번 아이언 그 다음에 우드,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본 이 수행을 고칠 때도 하나씩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습 방법은요. 이거는 제가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수, 짝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52도부터 점점점점 이렇게 긴 클럽으로 올라가는 곳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요. 스윙을 고치면서 저는 내가 지금 공을 맞는 타치관과 그 다음에 공의 구질을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앞으로 손이 나오면서 좀 약간 좌직구 형태의 공이 많이 나온다. 아니면 약간 깎여 맞는다. 좀 그런 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그와는 반대로 뭔가 이걸 밀면서 제 느낌에는 조금 뭔가 인하우스로 치는 느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공의 출발이 왼쪽으로만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치감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한 4, 5개 정도 자 제가 지금 한 몇 개 좀 쳐볼게요. 자 지금 약간 왼쪽인 것 같긴 한데 뭐 나쁘지 괜찮았어요.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이런 느낌 와 지금 잘 맞았어요. 자 그러면 둘 자 다시 그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된 느낌으로 모양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을 알아서 난 이쪽으로 내려올 거야 라는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약간 열려는 맞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서 왼쪽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동작을 연습을 하려다가 지금 미스가 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쳐보자. 이런 느낌 다시 와 짐도 잘 맞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내 연습을 여러분들 끌고 가셔야 돼요. 자꾸 스윙에 막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아 지금은 또 왜 우측으로 휘는 거야 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빠져들게 되면 정말 순위가 이도저도 안 되게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의 구질이나 타치감이 뭐 지금처럼 한 3, 4개 정도 잘 맞았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클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웨지부터 이제 뭐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모든 클럽을 다 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요. 연습을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는요. 꼭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또 스윙 고치실 때는 이미지와 조금 더 느낌에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골프를 조금 더 즐겁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골프는요. 스윙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감각적으로 누가 공을 잘 치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실수를 줄이나에 따라서 스코어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어떤 팁들을 가지고 실제로 연습장에 단수를 해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